일단은 저희가 주제 공개에 앞서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준 씨가 오늘 와이프 분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 최초인데요 지금 이제 앞에 와 계신데 미스트롯의 은가은 씨 아닙니까 은가은 씨 저 엄청 팬이거든요 근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하신 거죠? 네 안 했습니다 혹시 뭐 청약 받으려고 위장 결혼한 거 아니야? 어디 하나 좋은데 하나 받으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진짜라니까요 진짜야? 오케이 그러면은 둘이 진짜 결혼하면은 내 사비로 둘 다 내가 예물식이 하나씩 내가 맞추를게요 금통으로 된 거 내가 롤렉 이거 그거 좋은 거야 그럼 한 4, 5천씩 할 텐데 진짜 하면 내가 줄게 이상준 씨 왜 이렇게 안 좋아해? 시게 해준다는데 제가 나랑 결혼하겠냐? 아니 좀 전에는 했다고 좋아했잖아요 아니 하겠냐고 진짜로 하겠냐고 진짜로는 안 하겠지 빨리 시작해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 제의를 받는다면 참가한다 참가 안 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한 분에게 치킨 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움직여보세요 움직이나 보이다 자 움직여보세요 자 갑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왜 다 멈춰있어 고작 치킨 하나야 치킨 하나 치킨 하나야 이렇게 다 이렇게 멈춰있는데 450억 준다는데 무조건 참여해야지 야 25번 김경희 이 정도면 안 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계속 이러고 있어 이게 페이크인 줄 알고 네